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가요를 즐겨보는 시간, 방탄가요! 요! 와와와! 방탄가요!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네, 저희 지난번 방탄가요 남자 가수 댄스편 어떠셨나요 다들? 남자 가수 댄스편 진짜 어이가 없어요. 에러였죠 알았잖아요. 맞아, 이걸 몰라가지고 아... 아, 제가 그냥 그 선배님들한테 죄송하자 당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의 트로트 거장 아이고... 아이고! 니가 트로트 거장이었어. 트로트 취하 맛있는데? 트로트를 배워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팀배정은 키 클 팀과 그리고 키 클 팀으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뭔가요. 신박하다 야. 작은 팀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기분 나빠니까 키클 팀. 코비아 종류가 작나? 제가 작은 팀으로 갈게요. 그래요? 작은 팀으로 갈게요. 그러면 남준이 형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지미야 너 일로 와. 너랑 나랑은 섞일 수 없어. 기름과 물이야.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팀을 하고 여기 있는 키 큰 팀과 여기 키 큰 팀.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의 방탄가요. 트로틀 교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고요. 아 미치겠네. 에이. 예. 아 미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함께 추억된 잊지 못할 사랑의 도이스빈 나 팔바지의 팔꿈치 망치는 눈앞에 던져 추억 속의 사랑의 도이스빈 아 잘한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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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스빈 평양을 사랑해 잘한다 자 럭비 선수 같지 않아요? 어깨 진짜 놀러 보인다 VL 트로트 교실 다들 트로트 VL 트로트 교실 다들 트로트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너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패배팀은 2대8 가르마르라고 엔딩 공연이 있습니다 벌칙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 첫 번째 트로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아름다운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소리가 좀 안 들립니다 얼굴도 샤방샤방 눈매도 샤방샤방 막혁님 형님의 샤방선 소원은 핸드의 넌 가르침 유명해지면서 아 좋아 아 사랑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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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 소비 소비 아 사랑 사랑 아주 그냥 죽으세요 좋아 아 사랑 energies 아 사랑 자고 그냥 웃을 오 잘해! 너무나 섹시해 가자! 잘해! 불꽃은 V라인 강원벨스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 강원벨스 S라인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건 별봉이네요 딩동네 어떻게 지냐?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무조건인데... 박상철 소외들 아니야? 박상철 소외들 빈틈 분량이 있어요 빈틈이 있어요 박상철 소외들 가자! 렛츠고! 아 모르겠는데 거의 무조건이 짜라짜라 짜라짜라짜라짜라 무조건 짜라짜라짜라 짜라짜라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라짜라짜라 짜라짜라 작은 사람들이 나를 부르며 짜라짜라 제가 부른거 앞에 또 가사가 있어요 자 앞에 앞에 가사만 한 번 불러 드릴게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아 아 마카녈을 사용해aint 예예 무조건 bron considered 무조건 짜라짜라짜라 자자! 짜라짜라O 무조건 무조건이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무조건 달려갈거야 자, 레츠고! 짠짠짠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즉각 사랑이야 아 좋아 아, 뭐야 회식자리 같았어요 아, 슈가형 아, 멋졌어요 아, 우리 이사 가야지 아, 무라져 아, 선수 징글딜 징글대다가 잠이 들게 쭉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땡볼 당신은 나로 믿는 땡볼 땡볼 혼자서는 이 밤에 너무너무 웃긴어요 아, 좋아 아, 좋아, 슈가형 좋아 잘하네, 잘하네 자, 바로 다음 날에 갑시오 아, 역전입니다 역전 발전해주세요 팀 아, 발전 발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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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발하세요 아니야? 응 발전해주세요 문제 4번 헤어지면 흔히 돼요 모른 척하겠지만 좋아해요 사랑해요 야, 이거 박빙이다 야, 이거 큰일이다 야, 이거 큰일이다 아, 정욱 아, 정욱 이 노래는 진짜 인정 진짜 인정 형, 진짜 인정 모르면 반팀이지 뭐였지? 뭐였지? 아, 이거 드디어 써먹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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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드디어 써먹네 자, 그러면 바로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피디님이 무작위로 하나 틀어서 그거를 이제 아시는 분은 앞에 나서 부르시면 돼요 들었던 뮤직 큐 피내리는 호남선 피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 흔들리네 흔들리네 차차 너머로 빈 물이 흐르고 내 동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람도 흐르네 렛츠고 반짝반짝이는 기¿ 기빰까빡이 반짝반짝이는 그리… 반짝반짝 아니야? 야, 기다리는 형 다 handicraft 기대님 형 자, 렛츠고 여행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였던 그 사람 그때였던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뭐야? 2대 1도 아닌데? 모르겠네 그때였던 그 사람 박지민 오지마 너 하지마 나 타이밍을 딱 잡고 둘이서 그냥 기억 속에 나 안 깼어 나 안 깼어 그때였던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박지민 오지마 그 때 만난 그 사람 만날 수는 없어도 이거 고비니까 네가 해줘 만날 수는 없어도 비 내리는 돌아보소 남의 여자에 그 때리는 잘 참고로 그 때리는 잘 참고로 내 눈물이 그때 만날 그 사람 저 대학 좀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 만나지는데 가자 안 돼 말 낼 수는 없어도 잊지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잘했어 잘했어 우리 윤경이 행복했네요 오늘 아니야 당신은 나 오늘의 승리팀은 클팀입니다 많이 커 우리 큰팀은 한번 봅시다 큰팀은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2대8 가르마를 자 벌칙장 풀어 나오세요 형식장 나온다 당신은 나의 버테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거기 아니라고 가슴이 터져도록 안아주세요 가슴이 터져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관이 떨어졌나봐 당신이 필요해요 하나 뿐인 내 삶 누구 맘만 내 사랑 당신의 장이란 말 컷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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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ㄱ! ㄱ! ㄱ!